하나 둘 셋 6층부터 긴 컷 들어가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성순한 보도 한 번만 지워주세요 하나 둘 셋 공손한거죠? 아 네 공손한거에요 성순한거에요 크리스마스 나랑 같이 보낼래 이런 안되나요? 아 좋습니다 네 이제 저희 타임 들어가겠습니다 수입표 귀여운 보여주세요 아 좋습니다 좋습니다 네 약간 섹시한 면도 아 오늘따라 빛이 나네요 네 감사합니다 잘 깍잘깍 잘 깍잘깍 네 아까 오버워치를 보셨나봐요 처음 써던 코드 너무 이쁩니다 코스프레이도 같이 있으신지